맛있게 간식 먹고 있는 우리 아가들입니다. 우리 도구 다 먹고 지금 개껀 먹고 있고요. 우리 우왕이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네요. 또 우리 청실이 홍실이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우리 예지 광복이 맛있게 먹고 있고 아직도 애들이 먹다 남겼네요. 다른 쪽 아이들한테 그릇이 거의 다 비어 갔네요. 오늘 우리 아이들 이따가 좀 부족한 듯 해서 좀 더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가들 이쪽은 좀 먹다 남겨놨네요. 우리 아기들 우리 아가들 오늘 또 봉사자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 관심과 또 정성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맛있게 간식 먹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내일 모레 또 영양식 파티하면서 다시 또 우리 아이들 모습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